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은행, 통신사 등 기업들이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미 재무부는 4월 6일부터 미국인들에게 수표를 지급합니다. 주택 도시개발부는 4월까지 공공택지 압류 및 철거를 중단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세법 납부를 90일간 연기했고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한시적으로 면제했습니다. 자동차 회사 포드는 고객들에게 6개월간 납입 면제를 제공합니다. 은행들도 고객들을 위해 나섰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카드 지불 연체를 최대 60일까지 허용합니다. JP모건은 신용카드, 자동차 대출, 모기지 지불 기한을 연장하고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웰스파고 또한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여러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서비스 회사 콩캐스트는 공공장소와 중소기업에 60일간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합니다. AT&T 또한 60일 동안 무료 공공 와이파이를 제공합니다. T모바일은 현 가입자 모두에게 스마트폰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제공하고 온라인 수업을 하는 학교와 학생들에게 데이터 허용량을 늘립니다. 콕스는 저가 브로드밴드의 속도를 높입니다. 스프린트는 고객들에게 60일 동안 무제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